오늘 특별히 선광사 성문스님 자리하고 계시거든요 무대를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목탁도 잘 치시고요 스님 제가 듣기로는 선광사 성문스님이십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더 주세요 그런데요 제가 예쁜 분을 우리 절에 한번 모시려고 하니까 한 번도 안 오세요 우리 노무현 위원장님 보고 부탁을 하고 한번 모시달라 하니까 한 번도 안 모셔요 너무 예쁘다고 위원장님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어메 어메 준비를 해드리는데 스님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목탁도 잘 치시고 연불도 잘 하시는 분이 노래도 잘 하신답니다 여러분 맞아요 제가 자갈치축제에서 금상 받았습니다 박수 주세요 그때도 어메 부르셨어요 자 그러면 빛나는 자갈치축제의 금상을 받으셨던 성문스님의 어메 여러분 박수로 청하겠습니다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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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못할라고 날라던가 날라던가 잘라던가 못날라면 못날던가 살자니 고생해요 죽자니 청추리라 그놈의 신대만이 아니네 아멘 아멘 우리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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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